연료비가 저렴한 LPG 차량을 일반인들도 운전할 수 있게 되면서 LPG 차량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산차 뿐만 아니라 수입차들도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대형 SUV인 포드 익스플로러부터 고급 세단인 벤츠의 E클래스까지 다양한 수입 차량들도 LPG 차로 개조되고 있습니다. 이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SUV로 인기를 끌고 있는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겉모습만 봐선 일반 익스플로러와 다를 게 없는데 이 차는 최근 LPG 차로 개조된 차량입니다. 익스플로러 2.3 가솔린 모델은 최고 출력 300마력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데 LPG 차량의 출력은 이보다 불과 5% 정도 낮다는 게 업체의 설명입니다. LPG 가스는 휘발유에 비해 45%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절감된 연료비는 300만 원대에 달하는 개조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LPG 차를 개조해서 타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수입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기 위해 전문 업체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산 차뿐만이 아니라 수입차량, 벤츠 E-클래스,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SUV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선 익스플로러뿐 아니라 고급 세단인 벤츠 E-클래스, 지프 레니게이드 등 차종을 불문하고 LPG 개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입차 개조를 묻는 전화는 하루에 30에서 40통으로 늘었고 예약이 밀려 서비스를 받으려면 2주에서 한 달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수입차 유지비가 굉장히 비싸죠, 국산차에 비해서. 하지만 유료비로 그 수리비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연료가 줄어든다고 하면 충분히 수입차도 탈만하다라는 생각으로. 비싼 유지비를 피하기 위한 수입차 운전자들이 LPG 차 개조로 몰리면서 LPG를 연료로 달리는 수입차들이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진규입니다.